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재민촌의 박지원입니다. 수도권 초집중화 시대, 최근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똑같이 일어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촌에서는 충북 르네상스 하늘길 프로젝트 어쩌다 못난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로 대한민국 개혁의 심장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김형완 충북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형완 상설형 기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사님, 이제 지사님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바다는 없으나 꿈의 바다가 있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은 충청북도의 브랜드 특징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바다가 없는 내륙도이다. 이것이 충청북도의 네이밍이었는데 제가 가서 그거 너무 자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바다는 없으나 호수가 있다. 그리고 항구는 없으나 백두대간이 있고 그리고 백길은 없으나 걸어서 갈 수 있는 망갈래의 길이 있다는 자조적인 네이밍에서 자긍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것을 바꿨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다가 없다는 결핍은 있지만 꿈의 바다가 있고 문화의 바다가 있고 예술의 바다가 있고 펼칠 수 있는 무한정한 상상력의 세계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특별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글쎄요. 물길이 이렇게 윤슬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늘처럼 펄려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단양호. 여기서는 단양호라고 부르지만 충조의 한 부분인데 또 제천의 청폭화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나라 최고로 큰 호수죠. 그런 호수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런 이 아름다움과 문학적인 표현이 이번에 새 슬로건 안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 대한민국 중심의 서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대상을 그래서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우선 그런 이름을 질 때는 다른 도의 이름과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심의 서다라는 것은 강원도나 제주도나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중심의 서다. 충청북도만 쓸 수 있는 고유한 브랜드가 됐고 그거는 또 중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잘 지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최고의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업적인 만큼 정말 눈에 들어오는 슬로건인데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기에는 국민이 있고 또 국민이 있기에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문제가 또 저출산 아니니까 지난 4분기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0.6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이런 상황에서도 17개 시도 중에서도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더라고요. 한때 그리고 증가율에 있어서는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0.89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가는 전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알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출생할 경우에는 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애 났냐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돈 안 준다고 애 났냐도 틀린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장려금 줍니다. 지금 우리는 천만 원 무이자로 천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생할 때마다 또 무이자를 주고 있고 또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련에 가는 비용을 50만 원 주고 있고 산모들이 산부인과 병원을 갈 때 우리가 119 구급차를 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가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이를 낳는 것이 국가유공자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낳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낳아주고 젊은 부부가 낳아주지만 기르는 것은 우리 도가 길러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낳아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역 쪽은 인구 소멸 위기에 닥쳐 있는데 그래서 K-유학생 만명 유치 사업을 떠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아이만 작게 나는 것 때문에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기업 유치가 1등이거든요. 45조를 1년 10개월 사이에 유치했으니까요. 첨단산업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데 충청북도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게 다 여기 있는데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839개의 기업이 여기에 유치가 됐는데 그 기업이 모두 한 기업도 빼앗음 없이 저한테 애로를 해소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는 사람이 없고요. 농촌에는 농민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젊은이가 없는 거죠. 80대 이상 되는 분만 있지 70대 이상도 많지 않은 지금 농촌의 현실이고 대학에는 지금 학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에는 당연히 고객이 없고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택배에서 일일 아침마다 다 해주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 장 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고 연구소에 연구원이 없고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산을 증가시켜가지고 그걸 인력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당장 해야 될 일은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농도에도 보내고 공장에도 보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충청북도는 유학생을 받자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을 받되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편에서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옛날에 유학 갔을 때 하나님 편에 접시 닦고 그다음에 유학했던 것처럼 고학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돈을 갖고 오지 말고 몸만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를 주마. 일자리를 가서 일을 함으로써 공장과 농부들의 시름을 덜어주면서 대학에는 정원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공부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체험을 갖고 돌아가라. 그런 것이 KU학생 제도인데 올해만 만 명을 유치할 생각으로 뛰고 있습니다. 만 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충북하면 저는 아삭한 사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충북에는 수많은 과수들이 특히 유독 집중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상기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어쩌다 못나니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고 정말 어쩌다 못나니가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느 정도의 농가의 소득을 가져다 줬을까요? 지금은 어쩌다 못나니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시장에 충격을 준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어쩌다 못나니 김치를 출시를 했고 작년에는 또 어쩌다 못나니 고추 삼형제를 출시를 했고 요즘에는 어쩌다 못나니 쑥인절미도 출시를 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농촌에서 버려지는 농산물 그냥 먹을만한 농산물인데 조금 벌레 먹었다고 좀 상처 있다고 해서 버리던 과일과 채소와 야채와 감자고구마 등등을 우리가 살려내서 도시민 서민들에게 건강하게 또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한 것이 효과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쩌다 못나니 김치가 지난해에 한 400톤 정도 팔았는데 올해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1000톤 정도 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도 많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께서 아주 좋은 농산물은 농협이나 또는 도매시장 통해서 팔고 그것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 맛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 아주 더 맛있는 거 이거는 어쩌다 못나니 상표를 회밀룩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서민들한테 주는데 선풍적인 인기가 있습니다. 값이 반값도 안 되니까요. 그렇죠. 가신비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가성비와 또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모두 다 갖춰지는 게 어쩌다 못나니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펼쳤던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올해도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도시농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사업인가요? 우선은 이거를 전국으로 확산하게 되면 대한민국 농촌이 살아나고 도시 서민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인력이 아까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족한 인력을 8시간 일하는 8시간 근로제로 생각하니까 인력이 부족한데 4시간만 쓰자는 겁니다. 4시간. 그러니까 아르파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 감기 근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4시간이라고 하니까 농촌에 가서 일할 맛이 생기고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 타겟은 60세부터 70세까지의 시니어 노동자들이 시니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라 할지라도 농촌에 가면 젊은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서 4시간씩 노동하고 6만 원을 받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가서 11시 가면 일하고 6만 원을 받아서 오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6만 원 중에서 3만 6천 원은 농부가 내고 2만 4천 원은 도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냐면 도시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낮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등산 가시는 분들인데 4시간 동안 농촌에 가서 농민을 도와주고 6만 원을 받는 일자리를 통해서 이분들의 복지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작년에만 7만 명이 연인원 7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걸 벌써 능가하고 있고 올해는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장에 가서 일하는 도시 서민들은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시에도 용기가 돌게 되고 공장과 농촌에도 일손이 돋게 되니까 그분들이 저녁에 가면 호프집에 가서 호프 마시고 그다음에 소주주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그러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복지이고 그리고 가장 공공근로적 성격을 갖는 공장과 농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공장과 농장 살리면 다 살리는 거잖아요. 농촌과 도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획기적인 방안인데 성공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은 지금 저희가 바다는 없지만 호수가 많이 있다고 오프닝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사님의 역점 사업 중 하나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50년 전에 떠날 때는 이런 호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한강을 막아서 충주댐이라는 게 생기면서 충주호가 생겼고요. 금강을 막아서 대청댐이라는 게 생기면서 대청호가 생겼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용수량, 물을 쓰는 양과 용수 면적에서 1등 호수가 충주호고 2등 호수가 대청호고 3등 호수가 소양강댐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호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자라섬 같은 것도 생기고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다도회같이 생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호수의 면적이 대청호같이 두 번째 호수가 1500만 평이니까 얼마나 큰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커요. 길이가 74km니까요. 그런 호수가 생겨 있고 여기는 백두대간의 제일 긴 거리를 충청북도가 안고 있고요. 소백산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월학산이라고 있고 송리산이라고. 이게 다 국립공원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산이 있고 1000m 줄량들이 수십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호수가 있고 거기는 계곡이 아름다운 곳이 화양동 계곡을 포함한 계곡이 전국에 제일 아름다운 유네스코에 등록할 만큼 아름다운 계곡이 있고 거기다가 강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치들이 펼쳐지니까 충청도의 슬로건이 멍입니다. 멍. 멍 때리러 오시라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고내찬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충청도에 와서 멍 때리러 오라고 오면 산이 있으니까 산멍.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멍. 그다음에 강이 있으니까 강멍. 또 들멍, 밤멍, 사과꽃멍. 멍이 다 있습니다. 널려져 있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쉬러 오는 곳, 힐링 되는 곳, 자기를 찾으러 가는 곳, 걷기 좋은 길 이런 것이 있는 충청북도의 관광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힐링의 도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이 제도 같습니다. 사실 제일 서러운 게 아플 때인데 또 아픈데 돈이 없으면 더 서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지사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의료비 후불제가 있는데 의료비 후불제 그러니까 나중에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거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는 내야 되잖아요. 수술하면 수술비 가운데 자기부담금이 있죠. 인공관절 수술, 그다음에 라식 수술, 또 난청에서 오는 보청기라든지 또 일을 많이 심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암수술, 척추수술, 이런 큰 수술이 있는데 심장수술, 뇌수술 이렇게 들어갈 때 돈이 몇백만 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다가 병원을 키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선은 먼저 수술하고 돈은 나눠서 내자. 이자는 우리가 내준다.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지난 3월에 충북에서 첨단 바이오산업기지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이후에 이번에 오송에서 첨단재생 바이오글로벌 혁신특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특구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소부장특구도 되고 그로벌 혁신특구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2차전지 특구도 되고 특구가 너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이 제일 큰 것이 바이오헬스 시장인데 신약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식품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 제일 무서운 질병이 암이 아니고 치매거든요. 치매는 지금 약도 없고 치매가 걸리면 뭔가 치료법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파킨슨이라고 들어보셨죠? 루프스 같은 질병도 있고 암 가운데서도 최장암 같은 거는 지금 사실 치료 생존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나온다거나 그걸 치료하는 기술이 나온다거나 그런 병원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여기 모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도전해본다. 대한민국이 여기다 도전한다. 그런데 그 도전하는 장소를 어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천하고 우리하고 많이 경쟁을 했습니다. 송도하고. 송도는 아직 딱히 다 차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발전 가능성은 여기 오송이 좋다 생각을 해서 정부가 K-바이오 스퀘어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바이오가 발전된 데가 보스톤에 있는 캔달스 스퀘어라는 데가 있는데 하버드대학 아시죠? MIT 대학이 있는 거기죠? 거기다 한 구 같은 조그만 반경 1km밖에 안 되는 지역인데 세계의 모든 바이오의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 오송에다 가져오자 하는 야심찬 이 정부의 정책이 결정됐어요. K-바이오 스퀘어 이것이 거기 결정되니까 대학을 옮겨오죠. 카이스트가 옵니다. 카이스트가 오게 되면 교수가 400명 연구원이 4천 명이 되는 거기에 이제 첨단 병원이 있어야 진료를 실험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R&D 병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하버드도 관심이 있고 MIT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서울대학병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유사한 병원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될 것이고 치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약재가 뭐가 있는지 수술법은 뭐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불치난치병을 치료하는 이 지역을 만들고 이 지역에서는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았지만 실험해볼 수 있는 약들을 투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것이 글로벌 혁신특부라는 것을 해서 규제를 조금 거기는 완화해서 줄기세포의 이름 들어보셨죠? 줄기세포 마드로 일본 간다는 얘기 들어왔잖아요. 중국 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여기 이 지역에서만 허용해보자 하는 지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한번 놔보자.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걸 해가지고 맞춤형 항암제를 놔보자. 아직은 삼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재를 써보자 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도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됐고 우리 도로서도 엄청난 지금 이런 책임을 떠만게 된 건데 이게 되게 되면 청주공항에 내리는 지금 한 400만쯤 되는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사우디, 유럽에미레이트 이런 데에서 오는 돈이 많지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같이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수술을 받게 될 것이고 약을 또 우리가 신약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다 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체만 의전하던 우리 기업의 수출이 이제는 의약품으로 또 신기술로 바이오로 이렇게 가게 되는 요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제가 도지사 때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제 깃발을 꽂았으니까 대학을 만들고 AI, 바이오 영재고등학교를 여기다 만들게 됐고 국제고등학교도 여기다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될 거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기사하고 싶죠? 네. 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가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또 기반을 바이오 쪽으로 마련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요. 충북에 있는 청주 공항 이용률 또한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을 힘입어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다시 한 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충북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공항을 얘기하기 전에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BBC인데 바이오가 있고 하나는 반도체가 있고요. 반도체가 칩이니까 cg고 또 하나가 배터리잖아요. 이것이 다 여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있고 또 관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 남부의 사람들이 공항이 가깝잖아요. 청주가 그러다 보니까 37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400만 가까이 될 것이고 내년에 500만 될 것이고 앞으로 700만 공항이 되니까 전국에서 네 번째 공항이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영종도를 가는 것보다는 청주를 가는 게 1시간이면 가니까 거기에다 차를 대고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집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항의 입지가 지금 청주공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군과 민이 같이 쓰는 공항이 되다 보니까 활주로가 두 개 있는데 1.5개가 군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인 F-35가 다 쓰고 여기서 뜨고 내리거든요. 40대가 그러니까 0.5를 갖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건 군이 쓰도록 하고 나가라면 안 되니까 우리 민간 전용 활주로를 만들겠다. 우리가 돈을 내서 만들 테니까 허락해달라.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도민들이 지금 일치단결해서 이 일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성사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사가 가능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많은 계획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남은 2년간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은 우리 충청북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이 되는 데까지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됐고 이제 우리는 그 산업 내지는 투자, 성장 이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문화, 교육, 환경을 바꾸는 정주의식을 바꿔나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없는 대신 산과 호수가 질비한 충북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김용한 충북도지선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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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